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와이즈 바이옴의 4가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먼저 프리미엄, 와이즈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골드플러스는 유한 17종 혼합유산균, 특허유산균 7종 합류, 거기에 뼈건강을 위한 비타민D도 추가되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기능 아연도 추가되었구요. 그리고 유한만의 온가족 핵심비유가 냉장보관 필요없이 특수용기에 들어있어 보관하기 간편하고요. 1일 권장량 유산균부터 아연, 비타민D까지 다 챙길 수 있어서 귀찮이지면 저한테는 딱이구요. 섭취는 1일 1회, 깔끔하게 캡슐형이라 먹기도 편하답니다. 다음은 여성용, 와이즈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W입니다. 보장기수 50억, 개별인정형 원료, 납츠로스 파우더 합류, 유한 혼합유산균 8종, 특허유산균 5종 합류, 유한만의 핵심비율, 유산균 65, 비틀러스 35. 달지 않고 깔끔한 크랜베리맛 유산균이랍니다. 아이옴, 와이즈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키즈, 보장균 수 10억,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이 추가되었고, 뼈 건강을 위한 베타민D도 합류되었습니다. 유한 혼합유산균 9종, 특허유산균 4종 합류, 유한만의 키즈 핵심비율, 유산균 45, 비틀러스 55. 그리고 레몬맛이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요. 온가족용 와이즈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패밀리, 보장균 수 50억,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 합류했고요. 유한 혼합유산균 17종, 특허유산균 7종 합류, 대장과 소장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 와이즈 바이옴, 유산균 45, 비틀러스 55의 핵심비율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그릭요거트 맛이라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유산균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면, 와이즈 바이옴 4가지 제품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선택해보세요. 우리집은 남편은 골드 플러스를, 저는 더블유를 와이즈 바이옴 제품으로 채우니 든든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